오늘 이제 열리는데 경선 최종 투표율이 48.51%예요. 지난해 전당대회와 비교해보면 한 6.59%포인트 낮게 집계가 됐는데 오늘 오후 한 4시 반이면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당직자들 점심을 같이 하면서 다 개별 의견을 물어봤어요. 바닥 민심을 딱 들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직자분들이 외부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또는 일반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대충 알거든.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어서 물어봤더니 한 분 빼놓고는 한 명 빼놓고는 다 1차 투표로 결론한다. 그런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전화 받아보면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별도로 만나는 분들 보면 그동안에 논쟁이 많았잖아요. 문자 파동 또 뭐 공소 취소했냐 안 했냐 패스트트럭 뭐 어쩌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잡당한 것이고 별로 그렇게 전체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제한된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막 굉장히 뭐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가식거리 에피소드 문자 파동도 그냥 그렇게 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금은 투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결과만 발표하는 건데 대체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여러 사람마다 있는데 설사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어도 좋은 감정이 아니어도 기대는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매우 나락에 떨어져 있고 무기력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패배감에 젖어있는 이 국민의힘 또는 뭐 갈 길 몰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지금 있는 인물 중에는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좀 해야 좀 그걸 타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딱 짧게 하면요. 원희룡 후보와 또 나경훈 후보가 그 대체 한동훈 안되겠네. 원희룡이 해야 되겠네. 나경훈이 해야 되겠네. 이런 그런 거를 심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대안이 되지 못했다. 저도 뭐 결선을 안 갈 확률이 갈 확률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동안에 계속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여론하고 당심은 다르다고 하지만 유권자가 80만 명이라고 그랬나 이번에 한 절반 정도 투표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표본이면 여론으로 수렴합니다. 그런 점이 있는 데다가 이번 전당대회 성격 자체를 나경훈 원희룡 후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이게 당대표를 뽑는 선거지만 마치 대선 후보를 뽑는 것처럼 이재명 대학마가 누구냐.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이 다시 살기 위해서 이걸 고르는 게임이 됐어요. 그런데 나경훈 원희룡 이분들은 원래도 이미지가 그런 게 아니지만 선거 캠페인을 그런 선거의 성격에 비춰보면 너무 못한 거예요. 그냥 무슨 친윤반환 이 선거를 했는데 그런 게 먹히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금 친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본인들의 경쟁력을 전혀 못 보여줬다. 중간에 있었던 익심 논란이나 그다음에 댓글팀 이번에 공소 취약까지. 그 각각 하나하나는 구설이 되고 스캔들이 되고 일종의 자해 정치 아니냐. 자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별로 데미지를 저는 못 줬다고 봐요. 전당대회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밖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보고요. 다만 한동훈 후보는 당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그런데 저런 스타일로 당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점은 있어요. 아직도 검사물이 안 빠져서 그냥 말싸우면서 이겨야 돼. 절대 지지 않아.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 특히 리더로서의 포용력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여전히 옳고 그름 시시위비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그런 강팍한 모습으로 과연 이후에 지금 이 여당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본인이 아마 아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치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쪽에 방점을 두고 노력을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부적으로 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하여간 이번에 나온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까지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당대회의 이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도그룹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래야죠. 그런데 전당대회까지의 승부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한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또 얘기 나누실게요.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제 거를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경원 후보가 대기실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소시오패스랑 토론했는데 오죽했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바로 이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토론이 가면 저거는 자꾸 나올수록 나경원 후보한테도 도움되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막 따지듯이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한동훈 후보도 아니 저런 상황이 되면 그냥 의원들에서 부탁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사과드린 것처럼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또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과를 했잖아요. 본인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차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차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다면 저날 토론회에서 저렇게 안 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과하고 아차 싶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캠프에서도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수록 이거는 옳지 않아. 이 생각이 다시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겠어. 끝까지. 이건데 글쎄요.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는 시시비비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사실은 비상식적인 청탁을 한 거죠. 법무부 장관한테. 더군다나 한동훈 같은 사람한테 이거 공소 취하해달라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기소검사가 하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수사지휘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정무적으로 보면 1차전 했으면 저걸 저를 자리에서 저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토론이었어요.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에 너무 집착한다.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약간 옳고 그름이 모호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칼로 무자러듯이 이건 옳고 이건 그리고 이건 공이고 이건 사고 그럴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나 이철호 지사나 또 김태흠 지사나 이런 분들까지 나서서 한동훈을 때리니까 앞서가는 후보가 아니고 핍박받는 후보. 이미지까지 동시에 누리고 있어요. 그 이점까지도.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막고자 하는 이 의지나 전략이 잘못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는 못 막는 거예요. 못 돌려세운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오게 된 중요한 디딤돌을 홍준표 시장이 제공했잖아요. 막 그런 얘기 전혀 없을 때 굉장히 저기 기숙대 시장이 막 그냥 거의 침밥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배도 한창 후배고 정치 시작한다는 의지인데 그러면 어른으로서 좀 그런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법받는 자로서 그냥 둬야 되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동훈에 대한 그런 동정 여론이 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홍준표 시장의 저게 야 저분의 또 진위는 또 뭘까? 아 저 한동훈 저기 보니까 싹수가 있어서 또 키워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은 자기하고 경쟁자가 될 사람이다고 판단되면 막 난사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 이후에 대권의 길이 보였는데 갑자기 한동훈 등장해가지고 총선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대표를 나오겠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견제를 한 건데 광역단체장으로서 본분이 있으시니까 중앙정치에 대해서 혼수를 두거나 평론을 하시더라도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당대표 되면? 진짜 당 나가실 건가요 홍준표 시장님은? 당 나가면 대선 후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뒤를 보고서 뒷훈나를 생각해서 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지금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당대회다 딴 당대회다 이게 같은 당이면 저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